안녕하세요 꾼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카페 한 군데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바로 다이코리아라는 카페인데요 자 우리가 자작을 하게 되면 카페 활동을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만든 제품도 구경을 하고 또 그런 정보도 공유를 하면서 실력이 점차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카페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까지 찍으면서 자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활동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다이코리아라는 카페는 최근에 신설된 카페인데 활성도도 너무 좋고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자작품을 최대한 다른 것보다 저렴하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몇 개를 구입을 해봤는데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알리익스프레스보다 더 저렴한 제품도 있어요 그리고 카페 내에서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는데 정말 초초초특가로 이렇게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제품도 있으니까 우리 자작하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그 카페 스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이코리아라는 카페를 좀 활성도도 높이면서 우리 꾼님들에게 좀 더 알리면서 그리고 이벤트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벤트 참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에 다이코리아라는 카페를 검색을 하시면 아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이코리아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가입 인사를 남겨주시면 이벤트 응모가 되고요 근데 제가 추첨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본 영상의 덧글에 다이코리아에 가입했던 네이버 아이디를 덧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오늘 이벤트 신청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미 다이코리아 카페 회원분이시라면 거기에 이벤트라는 문구를 달고 글 하나만 작성을 해주시고 역시나 아이디를 덧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이미 가입하셨던 분도 참가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이벤트 상품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이벤트 상품 같은 경우는 자 이 녀석입니다 리튬이온 3S1P로 만든 약 94Ah 용량을 가지고 있는 파워뱅크입니다 실제로 동작을 하고요 뭐 완성품으로 거의 다 만들어져서 그냥 사용만 하시면 돼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버터를 이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단하게 전기장판이라든지 핸드폰 충전이라든지 DC 전기들을 충전 용도로 사용하면 캠핑을 할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 대전류 단자가 있어서 인버터를 연결을 해서 조금 작은 전류들은 사용할 수 있어요 내부에 BMS가 100A와 BMS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한 1000W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버터를 이용해서 220V 제품들도 구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리튬이온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압이 인버터 전압하고 좀 안 맞는 경향이 있어서 100%의 이 배터리의 전력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리튬이온 파워뱅크 한 분을 추첨을 해서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요즘에 한참 제가 만들기를 시작을 해서 지금 점프 스타터를 많이들 만드시거든요 자 이 6s1p로 된 3000패러짜리 슈퍼 캐페시터를 두 분을 추첨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6s1p로 이미 연결돼 있어서 이 양쪽에 전선 두 개만 연결을 하시면 바로 자동차 점프가 가능한 제품이고요 혹시라도 좀 더 예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분해하거나 좀 이쁜 케이스로 해서 우리가 스위치를 달고 릴레이를 달아서 점프 스타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녀석이니까 아마 자작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만들어 보셔도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 9만원 정도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 캐페시터를 두 분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혹시라도 캐페시터를 구입하시려고 하신 분은 조만간에 한 1주에서 2주 내에 엄청나게 또 저렴하게 이 캐페시터를 판매하는 이벤트도 카페 내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점프 스타터 만드는 재료까지도 한꺼번에 카페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이니까요 이 부분도 카페 활동을 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상품은 이 슈퍼 캐페시터 3000패러짜리 두 분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품 같은 경우는 이 테스터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업로드했던 이 후쿠메타 간단하게 전선만 통과를 시켜주면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뭐 가격대는 비싼 제품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작을 하면서 이런 테스터기 하나쯤 있으면 정말 편하게 사용이 되니까 이 테스터기를 또 한 분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자 네 번째 상품 같은 경우는 이 인두기입니다 자 휴대용 인두기죠 우리가 핸드폰 충전기 C타입으로 전원을 입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좀 소형 인두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작업 다이에서 인두기를 고정적으로 쓰려면 이런 휴대용이 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야외나 또 간단하게 또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작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또 인두기를 사용할 때는 이런 휴대용 인두기가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전원 방식도 핸드폰 충전기로 이 전원으로 입력할 수 있다 보니까 좀 편리한 제품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상품은 이 휴대용 인두기 한 분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상품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다이코리아 치시면 쇼핑몰도 나오거든요 그 쇼핑몰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미니 인두기 좀 저렴하면서도 우리가 아답터를 연결을 해서 T12 인두기 모델로 성능이 지금도 누구나 알아주는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T12 인두기 미니 모델을 제가 두 분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다이코리아에서 협찬을 해주실라나 아니면 제가 결제를 하고 두 분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자작에 필요한 제품 위주로 제가 오늘 이벤트 상품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좀 가입하시고 가입 인사 정도만 남겨주시고 응모를 하신 다음에 이 선물의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이 카페가 내 성격에 안 맞다 내가 원하는 그런 카페가 아니다 그러면 이벤트 발표 후에 탈퇴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카페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맞는 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지 지식도 빨리 늘어나고 더 활동하는 재미도 있고 또 나눔이나 이런 우리가 카페 활동을 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안 맞으신다면 탈퇴하셔도 되니까 이벤트 기간에만 또 가입하셔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또 다이코리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제가 리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벤트를 많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간단히 제가 앞으로 진행될 나눔 이벤트의 품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점프 스타터 완성품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인두기도 무선 인두기로 개조를 한 상품 또는 부품 이렇게 해서 또 나눔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순수정연파 인버터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이코리아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제가 리뷰를 해보면서 나눔도 꾸준히 진행을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당첨자 발표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정도에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공정하게 추첨을 하니까요 그 부분은 좀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발표 후에 커뮤니티란에 당첨자를 공지를 하고 주소를 받도록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진행되는 라이브에도 꼭 참여하셔가지고 실시간에서도 드리는 선물도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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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